더 넣으셔야 된다. 안 되는데, 어딜 들어가야지. 물이 많이 들어가면 바보야.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. 손을 씻었지 말고 나가고 부대의 바보같이 자꾸... 부대지 말고. 그런 바보가 있어, 비겁하게. 이거 왜 못 먹게 하는 거야? 맛있구만. 역시 커피는 산박자야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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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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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그걸 또 잡수시고 계시면 어쩌시겠다는 겁니까? 이거 먹으면 몸에 안 좋아? 아니, 우리 와이프들을 잘 모르시는데 KBS 공사 일기생으로 뽑힌 탈런트라고요. 그때 뭐 미모가 대단했어. 사장님한테 말씀 드리겠나? KBS 공사 일기생.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정말 안 좋아요, 그거. 일단 경기에서 밖에 톡거리로 걸. 톡거리로 걸. 내가 이제 막 신는 커피를 뽑아드리겠습니다. 이거 보세요. 내가 배워서 날 커피 끓여주려고 배운다고? 시작은 그거였어요.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나같이 나이 드신 분들도 오더라고. 그분들은 커피 먹으려고 오는 거야? 뭐, 아니야, 아니야. 여쭤봤어. 왜 그런가. 뭐요? 너무 걱정해서. 뭐요? 너무 걱정해서. 너무 걱정해. 나이 들어서 커피 장사하려고? 그렇지. 그러다 보니까 나도 어? 귀가 솔깃해갖고? 어? 귀가 솔깃해갖고? 카페가 해보고 싶다 했던 거지. 카페가 해보고 싶다 했던 거지. 부업 하는 친구들 있잖아. 난 맨날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말리잖아. 하지 말라고. 잘된 사람은 만에 하나야. 이거 보세요. 새 같아 볼 만하지 뭐 그래. 안 하면 까먹지는 않아요. 아이 참.